볼 수 있는 어떤 나만의 노하우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. 일단 경기에만 집중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딱 제가 서잖아요. 그럼 여기에 딱 저렇게 스크린이 이렇게 있어요. 제가 보여요. 제가 보여서 어쩔 수 없이 신경이 있어요. 그래서 저는 그때를 노렸어요. 뿌욱 울릴 때. 뿌욱 울리고 20초 안에 써야 되고. 뿌욱 울리고 괜히 뭔데 알아요. 이거는 손집이 안 돼요. 손집이 안 돼요. 이쪽은 원차지니까. 이 밑에서 모빈캠 한번 움직여주고 그렇지. 그다음에 밑에서 시선 과격 한번 보고 오 좋다. 그리고 위에서 내려요. 그렇지. 위에서 내려야 되거든요. 굳이 위로 안 해도 되는데. 위에서 내리는 게 좋아요. 아 그래요? 턱이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요. 네, 턱이 살짝 내려서 턱선을 보여주고 살짝 내려서 여기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거 이게 보여야죠. 지금 너무 예쁘다. 좋다. 역시 승희. 그래서 눈도 살짝만 푹 감는 거죠. 오오오오오오오. 어오오오오. 완벽해요. 아하하하 자 그러면 짤을 하나씩 만들어봅시다. 만들어보죠. 리아씨부터 한번 갈까요. 자 20초입니다. 뿌욱. 귀여워. 네 이렇게. 그렇지 맞아 맞아. 나왔습니다. 나왔습니다. 반역까지 반개 신기하네요. 나왔습니다. 예지씨도 봐야죠. 예지 갑니다. 이게 사실 투구도 똑같거든요. 이게 약간 심호흡 하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약간 삐요. 이거 하고 올려요? 올렸다가 올리고 당겨요. 그렇지. 약간 45도 각도. 그렇지. 딱 돌 때 찍. 돌 때 찍. 머리카락 머리카락. 머리도 이렇게 쳐주고. 쬐이 선배님 너무 예쁘시더라고요. 다음에 강풍이 가져오겠네. 머리 좀 흩날려줘. 흩이 날리게. 조미 씨도 한번 보여주세요. 레츠 기릿. 이게 이게 선배인 거예요. 너희 먼저 보여줘야지. 기대를. 아 뭐야. 지금 내공이 있네. 내공이 있죠. 아. 다네. 아. 아. 아마. 감사합니다.